사장님이시네요? 뭐야? 또 당신이야? 이번엔 저 모른 척 안 하시네요? 저 기억나세요? 아휴, 장난하나 지금. 여긴 또 왜 따라온 건데? 당신 스토커야? 스토커라니요? 말도 안 돼요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그럼 왜 또 내 뒤를 밟은 건데? 아니죠. 뒤를 밟은 게 아니라 제가 볼일 보... 일 보는데 사장님께서 오신 거죠? 다 큰 어른이요? 아무데서나 노상방료나 하고 말이야. 공공질서 몰라요? 공공장소가 아니라 여긴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포도밭이에요. 그러는 사장님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변태처럼. 변태? 이봐요. 나는 회식이 있어서 어? 여기 붕어집인지 이웃쯤인지 왔... 됐어요, 됐어. 어? 아휴,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. 포도물은 잘 안 빠지는데. 아, 여줌마가... 어딜 만져요? 근데요. 홍기표 씨 아시죠?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을 텐데. 왜 자꾸 모르는 척 하세요? 미사업회라 사장님 맞으시잖아요. 아니라고. 사장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? 사장님!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사장님! 사장님! 왜 숨는 거예요? 뭐 그런 거 그쪽은... 사장님! 숨지 말까요, 그럼? 사장님! 잠깐만, 잠깐만. 사장님! 사장님! 사장님 맞으시잖아요. 미사업회를 민효상 사장님이요. 사장님! 아니야, 아니야. 아니라고!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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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아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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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